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소영월 전문가입니다. 우리 신대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주식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수익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그만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니까요. 한 번 더 힘내셔서 잘 따라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뿐만 아니라 소통을 하시면서 제가 장중에 전략이나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보기와 함께 모든 자료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막에 있는 노란톡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도 배워봤고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재무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두 번, 세 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방에 끝내는 금융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 볼 텐데요. 사실 금융정책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은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려운 건 잘 보려 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차트 이런 거를 대부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재무 분석을 좀 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진행되고 있고 감사 보고서 제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관리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재무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좀 더 큰 개념에서의 금융정책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할 일,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의 할 일 이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한번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보셔도 좋겠고요. 우리가 항상 진행되듯이 복습의 시간을 좀 갖고 금융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또 금리를 어떻게 내릴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동결 얘기 나오고 있고 물론 조금 인상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어떻게 정책이 바뀌실 것인지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해서 일단 복습하는 시간 간단하게 한번 가져보면서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사실 EPS, PER, BPS, PBR 이런 지표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면 물론 외워도 그냥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나가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재무제표에는 두 가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안전성을 뜻하고 손익계산서는 수익성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업이 안정적인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숫자를 그냥 직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이 환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익성 지표로서 EPS와 PER 이게 짝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PS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성을 알아보는 지표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E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익해서 우리가 한 주에 얼마나 벌어들였는가 이것을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EPS가 높을수록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5천 원인데 EPS가 3천 원이다. 이러면 엄청난 거죠. 현재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반대로 된다. 그럼 훨씬 더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EPS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것을 또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한 번 더 계산을 한 것이 PER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EPS는 주식 수로 나눈 거고요.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고 PER은 현재가 대비 몇 배율로 나와 있느냐 이것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EPS와 PER은 서로 형제관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EPS와 현재가를 알게 되면 당연히 PER이 계산이 되고 PER과 주식 수를 알게 되면 다시 또 EPS를 역순으로 알아볼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 안전성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북밸류 퍼쉐어라고 해가지고 BP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PBR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북밸류 퍼쉐어, BPS는 우리가 따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청산 가치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기업이 당장 망했다. 그렇지만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를 전부 현금화를 해서 주주들에게 한 주당 얼마를 돌려줄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BPS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주당 25만 원을 돌려줄 수 있어라고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주가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할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현금화를 해도 25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구조인데 20만 원이 돼 있다는 것은 5만 원어치가 할인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할인이 되어 있는 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요인이 단기적으로 예상된다. 아니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 매력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BPS가 108만 원인 경우가 있었는데 주가가 103만 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사실 지금 삼성전자 하면 그때도 물론 시총 1위 종목이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면 무조건 항상 잘 나갔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그만큼 할인이 돼 있던 적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때를 투자했다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5배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2의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항상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활용을 해보신다면 큰 좋은 전략과 좋은 수익이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BPS 청산 가치를 이제 뭐로 한다? 현재가 대비 몇 배냐?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배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BPS가 5천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PBR이 1배예요. 그러면 현재 주가는 5천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동일했을 때 1배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1배 미만인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배 이상인 경우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들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간다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로서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BPS, PBR, EPS, PER 수익성 지표, 안전성 지표에 대해서까지도 살펴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ROE까지도 갔죠. ROE. 이거는 워렌 버핏이 가장 강조를 하는 지표 중에 하나였던 여러분들이 가치 분석 책을 봤다라면 이거를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본 운영이 되었는가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자기 자본 대비 몇 퍼센트를 수익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천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ROE가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10%의 기준이 왜 나왔느냐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금 안전자산의 금리가 몇 프로냐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금리가 5%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기업이 ROE가 4%가 나와요. 또는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 가치로서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바에는 다 현금화해가지고 예금으로 맡기는 게 원금 보장도 되고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확인을 통해서 ROE가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투자를 운영을 잘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ROE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ROA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본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어는 ROE고요. 이 자본과 부채를 다 더해서 얼마를 벌었어 한 거는 ROA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표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이 운영을 할 때 기업이 부채를 갖고 운영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적절한 부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그만큼의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부채 비율이 0%예요. 이거는 뭐 잘하는 거냐. 이걸 자랑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이자율이 있죠. 이거보다 더 벌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런데 또 너무 이자가 부채가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안정적인 사업만 진행하는 거 역시 성장성이 더딘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ROA는 총 자산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는가를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ROE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ROA가 ROE보다 높아야겠죠. 그래야 좋은 기업인 거죠. 만약에 ROE가 더 높으면 얘는 잘못된 부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OA가 훨씬 높아야 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월등히 높아. 예를 들어서 ROE는 굉장히 낮은데 ROE는 월등히 높다는 것은 물론 돈을 잘 번 거긴 하지만 내 돈 가지고 장사를 잘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적절한 수준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ROE와 ROA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보면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지 높게 평가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식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평가가 되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리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존재하지 않고 장부 가치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면 당장 기업이 내년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건데 현재 기준에서 볼 때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이나 또는 시장 상황에 의해서 시장 상황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다. 사실 기본적 분석의 맹점이라고 한다라면요. 이거는 모든 지표들이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미래 지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당장 기업이 돈을 잘 벌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잘 벌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23년도가 실적이 좋을 수 있냐? 이거는 사실 과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 실사를 가서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요. 그런데 모든 지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은요. 전부 과거 지표예요. 그런데 그래도 과거 지표를 추세적으로 봐서 미래를 예측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야 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 대비 어떻게 해야 된다? 장부 가치가 시장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과거 데이터를 기준입니다. 그걸 우리가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종목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뉴스를 더해서 미래 가치를 예측을 하는 거죠. 미래가 정말 전망이 좋은가. 그다음에 현재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가는가. 앞으로 트렌드에 잘 맞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석을 통해서 자꾸 미래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뭐다? 현재 가치로 기준으로 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흐름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기업을 선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오류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100%라는 것이 없어요. 기업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갑자기 감사의견 거절돼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비체계적 리스크 그다음에 체계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왜 그러죠? 미래가치도 볼 수 있겠고 산업 사이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접목해서 접목 선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있어서는 저의 경험이도 해요. 저는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정말 뭣도 모르고 투자를 했지만 이제 금융을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분석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 기술적 분석과 시장 분석은 다 중요치 않다. 결국에는 가치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억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이것이 정말 맞아떨어지는 무조건 이것만 가지고도 맞아떨어지는 기업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있긴 해요. 그렇지만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저와 같은 가치 분석도 공부를 하되 기술적 분석과 업종도 분석해 가시면서 만능 엔터테이너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금융 정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잠시 우리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Streamboard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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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빅맥 지수라고도 하고 스타벅스의 카페라떼 가격이 얼마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죠. 그만큼 하지만 경제라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갖게 됩니다. 그 경제 성장과 함께 상승을 하는 것이 주식 시장이죠.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정부와 기업, 그다음에 가계가 있게 되는데 이 정부가 사실 수익성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죠. 정부 주도와의 수익성을 하는 나라들은 결국에는 파국의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오일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원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 대부분 주체가 되는 것은 기업과 가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과 가계는 결국에는 주식의, 특히 기업은 주식 시장과의 그냥 동일하다고 봐도 무관한 구조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주식 시장은 우상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정말 잘 안 오른다, 정말 거지 같은 대한민국 증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증시도 그동안에는 엄청난 상승을 해왔고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죠. 미국의 S&P 500은 그보다 더한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GDP, 국민 총소득입니다. 이제 GDP, 1인당 GDP가 아닙니다. 국민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보시면 1970년도부터, 명목 GDP인데요. 7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때가 97년과 8년도가 지나가는 사이죠.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살짝 하향 성장을 했죠. 이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IMF라는 것을 겪게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주춤한 적은 있었으나 리먼 사태 때는 역선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0. 몇 프로인가요? 그때 경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만큼 그동안에 소득은, 국민 총소득은 줄어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88년도 때는 좀 주춤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하지만 코로나 때 좀 주춤을 했다가, 데이터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가 다시 또 강한 성장을 한 구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들은 통계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주식과 총소득은 동일하게 보셔도 무관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하는 추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이것이 완만한 성장을 하게끔 정책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정책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한번 알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을 볼 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정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화정책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이 어려워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첫 번째는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냐.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체를 하게 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경제성장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정부가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텐데 사실 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이 엄청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금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감세하면 결국에는 그만큼의 국민의 부담이 감소를 하게 됨으로써 시장에 우리가 지갑이 여유로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쓰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너무 세금을 안 거두면 정부도 어쨌든 수익 사업을 하거든요. 수익 사업에 있어서 적자가 너무 심해져게 돼서 결국에는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게 되고 정부가 신용등급을 하락하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도 폭락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세금 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반대로 많이 걷어버린 경우도 사실 이거는 욕먹을 되죠. 너무 많이 걷음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가정시켰다. 불필요한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조정을 통해서 정책을 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지출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재정 적자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코로나 때 경제가 급격하게 급속도로 위축이 됐죠. 왜냐하면 모든 무역이 막혔고 하늘끼리 다 막힌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가게 문을 닫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돼요? 재정 지출을 의도적으로 적자를 일으키면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존재를 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새마을운동.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과거에 그랬죠. 댐을 건설한다든가.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경제공황 때 로즈벨트 대통령이 동서를 가르는 철도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주냐. 인력이 필요하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용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하면서 그러면 가게들이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됨으로써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나 적자를 발생을 시키는 거고, 결국엔 이거를 언젠가는 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받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 정부가 어디에 지출을 활성화하느냐를 굉장히 주목해보셔야 됩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를 하지 마라라는 경헌이 있듯이, 투자에 있어서는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쓰는 것과 정부가 쓰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부는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돈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이클, 한 산업업군에 포함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출산이다, 저출산이다 한다면 저출산 관련된 재정지출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더라, 이런 것도 정부 사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를 더 짓는다든다, 아니면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든다, 이런 공공임대 아파트를 늘린다더라, 이런 것들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돈을 쓰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특히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는 정부가 어느 곳에 돈을 가장 많이 투입을 하느냐, GDPB, 가장 많은 비율을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재정정책의 특징과 장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당장 효과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바로 지원금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죠. 처음부터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원금이 투입이 되면 그 효과는 바로바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적용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급격한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중요점이라고 재정 정책의 주요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부의 하지만 너무나도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건전성이 훼손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국가 신용도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하나의 메커니지입니다. 재정을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단적인 예로 얼마나 특징적인 것이 있냐면 미국과 한국을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민지원금, 코로나 때 국민지원금은 우리나라도 진행을 했지만 미국도 지원을 했습니다. 100불 정도씩 받았다고 하죠. 일단 몇 차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카드로나 이런 포인트로 받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으로 받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주시장의 다금이 유입되는 경우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재정이 집행되면 국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소비로 인해서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 매출이 증가하면 업황이 좋아지니까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즉, 정부의 재정 정책은 재무건전성의 훼손이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발적으로 우리가 진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그러면 빠르게 지금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든 회수를 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와 정반대의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방금 재정 정책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중에 하나는 통화 정책인데 여기에 주체는 누가 되느냐 중앙은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되겠죠. 한국은행이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FRB가 진행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E-12, 일본은 BOJ라고도 하죠. Bank of Japan 해서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결정들을 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통화량 컨트롤이에요. 그런데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성 목표는 변동성을 줄이는 거예요. 변동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완만한 성장 완만한 성장을 하는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치자들에 의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표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줄이면서 완만한 성장을 하기보다는 급격한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돈을 급격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너무 과해지면 포퓰리즘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수장이 존재를 하고 각 부처의 은행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서로의 견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안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졌냐면 SVB 사태도 터졌고 실리콘밸리 뱅크죠. 그 다음에 CS 스위스 은행의 부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과 또 금융과 관련된 은행주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음모론적인 시각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국이 지금 현재 중앙은행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가빡게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것들을 한번 걷는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긴급하게 미국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UBS가 CS를 인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UBS가 수용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FOMC 회의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0%로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금리를 동결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는 그런 안 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사실 정부가 미국 정부가 FED에 압박을 강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그만큼 서로 어떻게 보면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경우들도 있죠. 특히나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금리도 내리고 재정 지출도 늘리면서 서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통화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늦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원들이 6명인가요? 모여가지고 금리 결정을 하죠. 금통위에서 7명이죠. 죄송합니다. 7명이죠. 7명이야 다수결이 가능하니까 7명의 금통위원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거수를 해가지고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준비은행의 은행장들이 모여서 거기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금리 결정을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 통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7명이 다 정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가 늦는 경우가 일단 그래서 시장 적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나도 급격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최근 그렇죠.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로, 제로, 제로까지 내렸어요. 거의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내린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통화량이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조가 짜지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기준금리라고 하죠. 그러면 그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시중은행은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금리가 감소하게 되고 감소하게 되면 저축률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넣어나봐야 돈이 벌리질 않죠. 그러니까 저축률이 감소하고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줍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뭐였어요? 주식시장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대출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싸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대표적이죠. 대한민국에서도 영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기업의 대출도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 증가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됨으로써 소비가 증가하는 구조. 반대로 기업은 대출 증가로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개인 소비가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되고 매출 상승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시킨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건 도대체 인플레이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왜 나타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메커니즘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매출이 증가해서 실질적인 재화가 함께 증가를 해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재화 즉 물건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통화량만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들 수 있겠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저금리가 됐을 때 부동산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즉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 속도 증가가 너무 빨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수요자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인 주택수를 늘려나가는 것 또는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통화량 조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경우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현재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물가가 빨리 올랐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지금 현재 미국 기준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달에 6% 나왔다고 해서 환호했습니다. 너무 적게 올라서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직전부터 2008년도부터 코로나 직전 2019년도까지 2008년도부터 19년 11년 동안 연준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요 2%였어요. 2% 제발 1년에 2%만 올라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2%의 물가가 오를 때까지 계속 돈을 찍어냈어요. 11년 동안 그치만 2%에 쉽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2%로 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생산은 줄어든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는 급격하게 내리다 보니까 이제는 6%가 나와도 적게 나왔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이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표로 나누면 주체는 정부가 안다. 그다음에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고요. 수단은 세금과 정부 지출 그다음에 통화정책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정책과 정보 지출 정책 IS 곡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번에는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기시장 도장 이런 거는 이게 다 이자율을 컨트롤한 거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준금리를 인하는 방법이 있고 지급준비율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더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큰 흐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만의 통화 정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양적완화입니다. 양적완화는 무엇이냐. 미국이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효과를 가져왔죠. 이 양적완화 정책은 비역사적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전까지는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금리 인하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금리를 0%까지 내린 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니까 미국이 달러를 그냥 도장 찍듯이 찍어내므로써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이 벤 버넨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중앙은행 총장이었는데 전부 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큰일난 이거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공을 했고 2018년도까지 계속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고 코로나 때도 양적완화를 펼쳤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양적완화 정책은 기초통화를 가진 나라들만 할 수 있는데 일본 그다음에 영국 유럽 미국 모두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라 간의 격차가 더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양적완화 정책이 아닌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것도 벌어들인 돈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드린 것이 이런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미국은 미국은 금리가 4.5에서 4.75고 대한민국 금리는 3.5% 입니다. 이게 기준금리 기준이죠. 그런데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아마도 단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당연히 외국자분들이 빠져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작년에 2022년도 기준에 대한민국에서 코스피지수에서 외국인들이 6조 5천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마도 역전 금리 현상에 의한 흐름이었죠. 그런데 1, 2월 달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7조 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전된 금리 현상 추가적으로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미 알려진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주시장의 특징이니까요. 이 점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방에 끝내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